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탈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 생활을 못하고 엄청나게 고급백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큰일에 저희도 수업도 못하고 봐도 못하고 살 많이 찍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퀴치 기원하는 살사 챌린지를 만들어봤어요. 재미있게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재워있지 마시고 힘주시키면서 따라해보시면 잘로빼도 좋지 않습니다. 라살사붕가사 할까봐 살사는 절대 멈추지 않아 이런 것인데요. 있는다 했죠? 같이 한번 배울까요? 그러면 12카운트는 되지 않아? 점프 1에 점프 2에 라이트 2 3 5 6에 사이드 스텝 6 7 시작 1 2 3 5 6 7 1 1 3 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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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5 6 10 6 7 시작! 1, 2, 3, 4, 5, 7, 8, 1 앞으로 빠바루부 다음 여기서 포인트 크게! 죄송합니다 처음에 가려볼까요? 시작! 1, 2, 3, 4, 사이드 앤 1, 가차 5, 7, 1, 탭 3, 탭 업 7, 8, 1, 2, 3, 5, 7, 1, 슬라이딩 5, 6, 7, 8 사각형을 긁실거에요 1, 탭 앞으로 1, 탭 옆으로 3, 탭 뒤로 5, 탭 7의 제자리 7 손을 내로 올려주면서 시작! 1, 2, 3, 4, 5, 6, 7 스파이널 1, 2, 3, 4, 수직 7 1, 2, 3, 4, 수직 7 슬라이딩 1, 2, 3, 5, 7, 7 1, 2, 3, 5, 7 1, 3, 5, 7 5, 5, 5, 5, 7, 8 다시 왼 5, 6, 7 1, 3, 5, 7 맞죠? 5, 6, 7, 1, 3, 4, 5, 7!!! 계속하는거 안처럼 rings은 우리가? 아니, 네 раб고방입니다 시작!!! 눈을 가뜩하지! 1, 8, 9, 10, 11, 12, 13, 13, 13, 14, 15 1, 8, 9, 10, 13, 14, 15, 16, 17, 16, 16, 17, 18, 19, 19, 20, 20, 21, 22, 23, 20, 21, 22, 20, 21, 23, 21, 22, 23, 27, 22, 2221, 22, 24, 띠고 띠고 베이치 그러면 힙을 트위스트하면서 띠고 띠고 베이치 그럼 두개 섞으면 1, 2, 3, 4, 5, 6, 7 이렇게 되겠죠? 킥! 마지막으로 킥! 원의 올바라 원, 너버, 쓰리의 왼쪽 쓰리, 너버, 파이브 벌렛 닫아 띵! 오른손을 집어넣으면서 띵! 오른손을 집어넣으면서 띵! 여기까지입니다. 첫째, 5, 6, 7, 1, 2, 3, 5, 6, 7, 1, 3, 5, 7, 1, 2, 3, 4, 5, 7, 8, 1, 2, 3, 5, 7, 1, 2, 3, 5, 7, 1, 2, 3, 5, 7, 1, 2, 3, 4, 5, 6, 7, 1, 5,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8 많은 도전 코로나 이겨낼 수 있어요. 세상에 절대 멈추지 않아.